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웨인 다이어 지음 끝에서부터 생각하기 우리의 잠재의식은 생각에서 물질적인 현실을 드러내 보이는 힘을 갖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상황은 생각을 상징한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때 상상 속에 있었던 것들이다. 이것이 곧 잠재의식의 힘이다.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려면 당신이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을 내면에서 먼저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은 느낄 때의 구체적인 모습을 갖게 되고 잠재의식이 새겨진다. 오늘의 아침 긍정학원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왔다. 3. 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4. 아침 긍정학원으로 열정을 꾸준히 유지했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했고 부자들의 태도와 생각을 가졌다. 7. 고급회화를 구사하도록 영어 공부했다. 8. 16시간 간월단식, 채소과일식 했다. 건강해졌다. 9. 독서, 사색, 상상, 글쓰기를 매일하여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로 성장하였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